안녕하십니까 고교생과 일반인을 위한 K-MOOC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수학 입문 6주차 오늘 강의는 인공지능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개념인 특이값분의 싱귤라밸류 디컴포지션을 포함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강의가 될 것입니다 6절 행렬분해, 메이트릭스 디컴포지션 여기서는 세 가지 종류의 가장 중요한 행렬분해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기본으로 자료를 분류하거나 또 미래를 예측하는 등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우리를 돕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이해하고 우리의 수학적 지식을 이용하여 적절한 알고리즘을 설계하여 그것을 실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여 코딩을 하는 과정을 거쳐 결과를 얻고 그 아웃풋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 많은 계산이 필요한 부분을 컴퓨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컴퓨터와 대화할 수 있도록 컴퓨터가 이해하고 계산하는 방식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선형 대사학과 관련하여 행렬과 벡타의 연산 또 선형 연립방정식의 가우스 소거법 그리고 최소 제거법 등의 이론과 실제를 학습하였습니다 그러나 컴퓨터는 이를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 행렬 분해 기법을 이용합니다 이 절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행렬 분해를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주차 강의 내용은 실습실에 소개되어 있고 우리는 이론 강의 후 실습실을 활용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6장 1절 L유 분해 정사각 행렬 A를 다음과 같이 A 콜 L유 여기서 Lower Triangular Matrix L과 Upper Triangular Matrix U 즉 주대각성 성분의 아래쪽에만 논제로 성분이 있고 위는 다 0인 Lower Triangular Matrix와 주대각성 성분의 위쪽에만 논제로 성분이 있고 아래쪽에는 다 0인 Upper Triangular Matrix 이 두 종류의 행렬로 두 모양의 행렬로 주어진 행렬 A를 분해할 수 있는 이 내용이 행렬의 L유분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의 행렬 A를 하사각 행렬 L과 상삼각 행렬 U의 곱 A 콜 L유로 표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L유디컴포지션 L유분해입니다 L유분해는 보통 선형 연립방정식을 풀 때 많이 사용됩니다 사실 계수 행렬이 삼각 행렬인 경우 해를 구하기 위한 계산에 이 경우는 대입만 함으로써 바로 X1, X2, X3를 구해갈 수 있기 때문에 계산량이 엄청 적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B 이콜 AX로 풀어 쓸 수 있다면 B 이콜 AX B 이콜 AX를 우리가 A가 LU로 분해될 수 있다 그러면 LUX로 쓸 수 있고 여기서 LUX를 Y라고 놓으면 그러면 B 이콜 L Y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B 이콜 L Y를 먼저 아주 쉽게 풀어서 Y를 구한 후에 이 Y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B도 알고 A도 알고 X를 찾는 것인데 Y를 B 이콜 L Y를 풀어서 구했으니까 U를 알고 Y를 아는 상태에서 X를 구하는 문제로 바뀌어집니다 이것이 Opportunity Angliclics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쉽게 대입만으로 X 아이들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그걸 통해서 B 이콜 AX를 만족하는 해 X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개수행렬 M by N 삼각행렬인 선형 연립방정식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계산량은 삼각행렬인 선형 연립방정식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계산량은 대략 N스퀘어밖에 되지 않고 또 N차의 정사각행렬 L U분에 계산하는 데 필요한 계산은 3분의 2의 N큐브의 계산량만 필요합니다 이것은 연립방정식 AX B를 그냥 푸는 데 필요한 팩토리얼 계산보다 엄청나게 적은 계산 임으로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A 이콜 L U 이때 A가 Non Singular Matrix 이면 그냥 행렬 A 이콜 L U 바로 구할 수 있고 행렬이 가역행렬 A가 가역행렬이 아닌 경우엔 필요에 따라서는 1차 종속인 그런 로우들을 아래로 내려보내는 로우 간의 치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permutation 행렬을 곱해줄 필요가 있어서 그때는 A 이콜 P L U 여기서 P는 치환 행렬 치환 행렬은 P-Transport P가 아이덴티티 간의 행렬입니다 이런 전처리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선형 연립방정식 A X B 를 L U 분해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단계 A X B를 L U X B로 쓰고 행렬 A를 L U로 분해했다면 분해할 수 있다면 L U X B로 쓰고 우선 L Y B를 만족하는 Y를 구합니다 L L이 로워 트라이앵글라 매트릭스 이면 아래쪽에만 논제로가 있는 거죠 그러면 X1이 바로 값이 B1하고 여기서 Y1 값을 B1으로부터 금방 구할 수 있고 Y1 값을 알면 Y2 값을 바로 대입해서 Y1을 대입해서 구할 수 있고 Y1, Y2 값을 아니까 바로 그 두 값을 세 번째 식에 집어넣어서 Y3를 구할 수 있고 하는 식으로 Y를 아주 간단하게 위에서 아래로 전진대입법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단계 1에서 구한 Y를 이용하여 U X 이골 Y를 만족하는 X를 구하면 되는데 U는 Upper Triangular 매트릭스 이니까 위쪽이 주대각성 성분의 위쪽에 논제로 성분이 있고 아래는 다 0이 있으니까 U X 이골 Y를 보기만 해도 벌써 X4가 Y4하고 같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고 X4 값을 아래서 두 번째 식에 집어넣으면 X3를 바로 구할 수 있고 X3, X4를 두 번째 식 위식에 집어넣으면 X2까지 구할 수 있고 X2, X3, X4를 첫 번째 식에 집어넣으면 X1, X2, X3, X4가 다 구해져서 X를 그냥 연립방정식을 푼다기보다 그냥 대입만 해서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대입한다고 해서 후진 대입법이라고 합니다 즉 행렬을 LU 분해만 한다면 그냥 대입만 아래위로 해주면서 바로 답을 즉 우리가 원하는 솔루션 X를 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그것을 예제를 통해서 보면 금방 눈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보시죠 행렬 A를 다음과 같이 3x3 행렬이라고 할 때 이 행렬의 LU 분해를 한번 계산해 보십시다 자 실제로 이제 행렬 A가 있을 때 A 이콜 치환 행렬 P와 로워 트라이앙글라메틱스 L과 어퍼 트라이앙글라메틱스 U로 분해하는 이 PLU를 구하는 과정을 바로 아래와 같이 코딩으로 바로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행렬 A가 3x3 행렬 다음과 같을 때 자 A를 LU 분해하는 PLU를 구해라 하고 이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자 이 LU 분해는 유일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규칙을 줘서 유일한 모양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명령어를 통해서 자 구한 P를 프린트하고 치환 행렬을 그 다음 Lower 트라이앙글라메틱스 L을 프린트하고 상상각 행렬 Upper 트라이앙글라메틱스 U를 프린트하고 시키면 이 행렬에 바로 치환 행렬 P와 Lower 트라이앙글라메틱스 L과 Upper 트라이앙글라메틱스 U가 나옵니다 즉 P 곱하기 L 곱하기 U가 A인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P 곱하기 L 곱하기 U를 곱해서 A가 되는 것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카피를 하셔서 우리 실습실에서 명령을 그대로 놓고 클릭하시면 바로 답이 구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교재에서 행렬에 LU 분해를 하라 또 사이즈가 이거보다 더 큰 행렬이어도 여기다 행렬만 바꿔주시고 그리고 같은 명령어를 사용하시면 쉽게 LU 분해를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게 되신 것입니다 이어서 예제2는 ax ax equal b를 LU 분해를 이용하여 해결해 보라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행렬 a를 a행렬 211 410 마이너스 221 이란 행렬을 정의하고 벡타 b를 1 마이너스 7을 정의하고 그리고 행렬 a에 대해서 PLU 행렬 LU 분해를 한 후에 그 다음에 먼저 ly equal p 를 풀어서 y를 구하고 그 다음 ux equal y 즉 ux equal y를 풀어서 x를 구하라 그 명령을 주어서 x를 프린트 시키면 나오는 답이 마이너스 1 2 1 로 답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보시듯이 그 다음 그 실제 이 앞에서 배운 그 연립방정식을 풀라는 ax equal b를 풀어서 x를 구하라는 명령으로 구한 답과 비교해 보시면 이 둘이 다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강력한 것은 행렬의 크기가 작을 때는 이 두 답을 구하는 과정이 시간이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행렬 사이즈가 5차 10차 100차 1000차 행렬로 커지면 엄청난 시간 차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LU 분해가 폰노이만이 처음 컴퓨터를 만들었을 때 수학자인 폰노이만이 바로 다른 학자들에게 컴퓨터의 유용성을 확신시켜준 즉 모든 문제는 선형화를 거쳐서 AX B라는 연립방정식 푸는 문제를 바꿀 수 있고 그리고 그 답을 손으로 구하는 것보다 컴퓨터가 얼만큼 유용한지를 그것을 LU 분해를 이용해서 그 효용성을 보여주면서 아 컴퓨터가 그야말로 사람하고 할 수 있는 한계하고는 완전히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면서 이 컴퓨터의 생명을 생명령을 불어넣어준 모든 사람이 컴퓨터가 얼만큼 중요한지 또 앞으로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게 될 것인지를 확신시켜준 그러한 시작점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행렬의 QR분에 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렬의 QR분에 이제 앞에서 배운 최소재건문제를 해결할 때 많이 사용되는 QR분에 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QR분에는 LU분해보다 더욱 중요합니다. 실제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풀 때 LU분해보다 더 많이 쓰이는 게 바로 QR분에 입니다. 또 최소재거패를 구할 때 바로 쓸 수 있는 것이 이 QR분에 입니다. 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도 또 무수히 많이 존재할 경우도 우리가 옵티말 솔루션을 찾게 하는 것이 바로 이 QR분에 입니다. mxn 행렬 여기서 m이 m보다 더 크다고 가정하죠. 그래서 mxn 행렬 a에 대하여 정규 직교 벡터들을 열로 하는 mxn 행렬 q와 mxn 의 상상각 행렬 r의 곱 a equal qr로 표현하는 것을 qr decomposition qr 분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정규 직교 벡터들이란 자신의 크기가 모두 1이면서 서로 다른 벡터들의 내적이 0인 벡터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q는 q transpose q equal identity를 만족합니다. a equal qr 즉 a를 qr로 분해를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최소 제곱 문제 즉 ax와 b 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최소 제곱 문제는 다음과 같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최소 제곱 해 x hat은 a transpose a inverse 곱하기 b로 구했죠. 이 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것을 이 차이를 최적 회를 구하는 최소 제곱 회를 구하는 문제는 바로 a transpose ax equal a transpose b 를 푸는 문제도 바뀌죠. 이것을 로마니케이션 이라고 부릅니다. 이 문제를 만약에 a equal qr로 풀 수 있다면 분해할 수 있다면 a 대신 qr 를 집어넣고 a transpose 대신 qr 의 transpose r q transpose 를 집어넣으면 q transpose q 가 아이덴티티 매틱스 있기 때문에 q transpose q 가 상세 에서 없어집니다. r transpose r x equal r transpose q transpose b 만 남는데 여기에 r transpose r transpose 가 같음으로 이걸 cancel 하면 이게 사실은 가역행정 입니다. cancel 하면 남는 r x equal q transpose b 이걸 y 라고 놓는다면 즉 r x equal y 라는 연립 방정식 되겠죠. 그런데 이 r이 가역행열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게 삼각행열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냥 x의 최소 제거패는 r inverse q transpose b로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즉 최소 제거패를 엄청나게 qr 분에만 알고 있으면 그냥 q하고 r만 알고 있으면 그냥 qb에다가 q transpose를 곱해주고 r inverse를 곱해줌으로서 구할 수 있으니 얼마나 빠른 시간에 qr 분에만 되면 qr를 이용해서 주어진 b를 곱해서 최소 제거패를 구할 수 있으니 연립방정식의 해를 푸는 문제를 획기적으로 아주 짧은 시간에 풀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컴퓨터가 가장 잘하는 일이고 사람과 경쟁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컴퓨터를 활용하게 해야 될 그런 동기를 갖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행렬 a가 이렇게 다음과 같이 3차 행렬로 주어졌을 때 이 행렬의 qr 분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qr 분해를 하는 과정에 우리가 그람 슈미쯔 정규직계화법을 활용합니다. 아래 코드는 저희가 실제 개발한 파이썬 기반의 세이지 코드로 우리가 만든 코드를 활용하여 위에서 설명드린 qr 분해가 작동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필요할 때는 저희가 제공한 코드를 활용하여 수정해 가면서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qr 분해를 짠 코드가 다음과 같습니다. gs, 그람 슈미쯔 정규직계화법을 이용해서 그래서 그 행렬 a의 컬럼벡터들을 컬럼벡터들을 정규직계화해서 각각 올소노말 벡터를 만들고 그 올소노말 벡터를 순서대로 배열해서 유니타리 메이틱스 직계행렬 u를 qr에서 q를 구한 것입니다. 그 q를 구하는 과정에 따라서 r이 하나씩 하나씩 컬럼벡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카피하셔서 그래서 이 주소에서 실습실에서 실습을 하시면 바로 q는 다음과 같은 3차 행렬 또 r은 다음과 같은 삼각 행렬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 q하고 r을 곱해보면 앞에 보셨듯이 a 행렬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아까 l유분해와 마찬가지입니다. 분해한 행렬들을 직접 곱해서 맞은 구한 답이 정답임을 확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다음 문제의 최소 제곱의 x hat 즉 r inverse qtransport b를 구해보도록 하십시다. qr 분해를 이용해서. 그럼 연립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졌으면 이 연립방정식의 계수행렬 a를 가지고 우리가 qr 분해를 할 수 있죠. 알고리즘을 준 다음에 행렬 a를 3차 행렬로 정의하고 주어진 벡타 b를 대입시켜 보면 b는 여기서 2, 3, 마이너스 1, 2였죠. 2, 3, 마이너스 1. 행렬은 1, 3, 5, 1, 1, 0 이렇게 표현되고요. 그렇게 해서 행렬 a를 주고 b를 준 후에 행렬 qr을 구하고 그 다음에 r inverse에다 qtransport를 b에다가 곱하면 r inverse와 qtransport를 b에다가 곱하면 우리가 원하는 x가 구해지죠. 이 x를 실제로 구해보시죠. x가 0, 2, 마이너스 1로 나오죠. 0, 2, 마이너스 1이 바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최소 제곱회입니다. 실제로 0, 2, 마이너스를 대입하시면 바로 답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예제 4와 같은 방법으로 다음 교재에 다른 여러 책들에 나오는 선형 연립방정식의 최소 제곱 문제를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저 코드를 그대로 카피해 오시고 여기에 행렬 a와 벡타 b만 대입해 주시면 바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least square solution 최소 제곱회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이 과정을 문제를 풀고 또 설명하고 한 그런 내용들이 이 주소에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행렬 분해 세 가지 중에 lu 분해와 qr 분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2차 시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싱길라 인공지능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싱길라 밸류 디컴포지션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